한쪽은 야채라고 한쪽은 바퀴벌레라 부르고 한형이었어 오 얘 생각보다 마법에 이런 강하구나 얘가 얘가 약간 제로스 같은 놈을 내가 기억하는데 예전에 했을 때 얘가 나중에 우리팀 됐던 걸로 내가 기억해 걔 나쁜놈처럼 보이는 마법사였는데 본인은 어디에 있었나? 崖下에張り出していた木의枝에 시간받이 있었는데 아타시을誘拐しても 다れもミノシロ金을払ってくれないわよ 일찍逃がした獲物을そのままにしておくのは 아타시의 미각가許사는 없는데 이 때 리액이 채우지 못한 것이다 네, 네, 아는 사람? 와 마시아 걔 착하게 생겼는데 이 험하네 와 나 마시아가 내 제일반전이야 지금 마시아 걔 착하게 생겼는데 보지마 어 걔 해맑게 어 마시아가 아 마시아 매력있네 다음 스테이지는 도전자 또다시 오케이 시작할 때는 일단 선세이브 팩트 폭행이야? 자, 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되긴 냈어요 음 랄프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랄프 템 줬었고 마시아가 잠깐만 너가 이어프로 와라 자, 마시아가 장비를 마법사의 지팡이를 먹었는데 이거를 카린에게 줍니다 카린은 마법사의 지팡이를 장비하고요 초보 지팡이를 팔겠습니다 자, 우리 마시아 갖고 온 게 방어력 팔짜리 갑바 어 브라이언 이러면 랄프는 레온한테 주고 브라이언은 팜에게 주면 되는 건가? 레더 홀터가 좋을까? 소프트 레더가 좋을까? 아니 하드레더가 좋을까? 아, 마시아가 가만있어봐 지금 랄프가 레온에게 마시아가 브라이언에게 줘야 되네 어, 팜은 지금 뭐 쓰레기네 뭐 어, 팜은 신경쓰면 안 돼 지금 자, 이러면 이리로 와주고요 어 자, 브라이언에게 주고요 소프트 레더는 팝니다 랄프가 레온에게 자, 이제 됐어 이제 방어력 6자리는 아무도 끼지 않아 카린 카린은 마법사여서 됐고 자, 이제 다 됐어 저장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이템 다 꼈으니까요 턴은 종료하자 턴은 종료하자 턴은 종료하자 턴은 종료하자 무슨 뭐야, 스톤골렘? 체력이 95야? 야, 얘는 얘는 무조건 근접으로 잡아야 돼 마학력이 139야 미쳤어 마법이 별로 효과가 없음으로 직접 공격으로 쓰러진 쓰러트린다 티치 스스로의 사랑으로 전세계 여성을 구한다라고 호환나는 위험하는 환수일자 어, 팩트 캐릭터 설명 팩트 얘가 제일 약하네 오른쪽에 하나 아이템 왼쪽에 하나 오케이 다굴빵 들어가자 아, 애들 살살 녹는다 녹아 오케이 실러를 실러를 어 가만있어봐 한번 쓰긴 씁시다 얘 한번 잡고요 스위치에서 생방 아니면 안해요 힐러를 빠르게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힐각이 안 나오면은 애들 다 잡을 필요가 없어 어차피 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케이 힐러 이쪽으로 와라 자 자, 지금 얘는 대단한 실수를 했죠 얘는 지금 대단한 대시 공격을 당하는 실수를 했어요 아, 대시 안 당하네 한 칸이 비서 그런가 이러view 그럼 어? 진짜 이거 안되겠다 날개 붙은 애들한테는 거의 대부분 마학력이 좋아 55가 저정도야? 거의 마법 소용없네 쟤를 그럼 이번 턴에 못 죽인단 얘긴데 3명으로 얘 보낼 수 있을까? 이번에 야 이번 턴에 공주님 힐하지마 이번 턴에 공주님 힐하지마 어 보낼 수 있겠다 보낼 수 있겠어 옆치기 들어가자 데드우7446님 TATWU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한번 믿어봐 얘가 잡으면 진짜 대박인데 아 칼인 어디다 쓰냐 칼인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얘 RKRZN님 팔로우 고마워요 QWAS2618님 팔로우 고마워요 갑자기 왜 이렇게 팔로우 폭격이 오지? 고마워 시청자는 21명인데 팔로우가 갑자기 눈에 땡큐요 와우 이걸 피해? 아 제발 공주님 힘 한번 보여줘야 될댑니다 아 얘네가 쨍가 오케이 야 그리고 야 저 왔다 왔어 왔어 1타 2피 왔어 여기서 약초 하나 까서 브라이언 지킵시다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안전하게 게임하는게 제일 좋아 죽창이죠 오 미스 떴어 게이드 그러지마 아프다 오우 아프다 오? 아니 아니 잠깐만 여기 또 판이 오 잠깐만 어 흩어지면 안되네 무조건 애들 병력 나누는 순간 이렇게 되버리네 아 상태 이상에 걸린거구나 누군게 아니네 누군게 아니냐 상태 이상에 걸린거였어 그래 뭔가 이상했다고 그래 그래 뭔가 이상했어 그래 벌써 누울만한 상황은 아니었어 어 자 레오나 한번 잠깐만 이래도 어택은 들어갈 수 있을거 같긴 한데 자 이렇게 된거 잠깐만 이것도 설마 뒤에 공격되나? 아 다행히 뭐야 뭐야 이거 어떻게 육밖에 안달아 이거 왜이래 마시아 왜이래? 어 야 마시아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데 어 이게 육밖에 안단다고? 어 우리 마시아가 이런애가 아닌데 어 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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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안좋아 뭔가 안좋아 한번 이거는 일로와 일로오고 어택 아 애졌네 자 이러면 힐이 돼요 거리가 돼 혼자 싸우지 말고 일로오자 뭉쳐야돼 무조건 육소 양 assistants 에이 다리는 오 stretch 육소 아 앙 억 앙 오 오 잠깐만 오 오 오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vo 오eling 오해 오 mixed 야 잠깐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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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봐 망했다 병력 나노 똥이 이렇게 되나 흐하하하하하 야아 아 아니 무슨 얘는 죽어도 흐하 방어있어봐 아냐아냐아냐 좋지 못해요 진짜 좋지 못해 지금 오히려 지금 레온이 상태가 좋아 이러면 라인을 한번 뒤로 땡겨야 될 것 같은데 얘를 여기서 때리고 아 잠깐만 위치 잘못 잡았다 이러면은 라인프가 못 때린다 얘를 그냥 때리자 해봐 칼이는 고기방패 역할만 해줘도 충분해 지금 어? 어 망피 망필난다 야 이거 가만있어봐 괜찮아 이거 독다는 애들은 어 잠깐만 레온 죽었어? 아 미친 아 이거는 여러분 다시 합시다 이거 도저히 각이 안나오네 어 각이 안나와 한번 약간 좀 잘못 가버렸어요 각이 안나왔구요 어 다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고 있습니다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방송이 이래서 여러분 좋아요 유튜브는 다시 하기를 매우 싫어하거든요 방송은 다시 하기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봅니다 다시 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야 그리고 현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계속 죽잖아요 좀 더 유도를 해 이순신 장군님 전략 쓴다 힐러는 이쪽으로 오케이 완벽하다 오케이 됐어 자 니들이 이제 오면 죽는거야 와봐 어 어 아니 잠깐만 나를 무 저기 뭐야 카린을 무네? 양아치 자식들 이거 아 카린 죽을 뻔했네 카린 갈 뻔했네 카린 힐링 카린도 근데 뭐야 마법 쓸 수 있어 자기 바로 앞에는 못쓰네요 뒤로 오구요 얘는 그냥 누구든지 얘를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힘합치면 나 죽일 수 있을만한 애고 얘는 자 레벨 한번 보죠 애들 랄프로 보내겠습니다 아 까비 이러면 레온으로 보내죠 자니 잡아 자니 잡아 무려하게 무려하게 혼자 나가지 않아 전투방식 갖고왔어 먼저 앞으로 나가면 지는거에요 현재 게임은 거리 싸움이야 어 큰일날 뻔했다 힐러였는데 애들 피가 거의 두대 맞으면 죽어요 다굴 맞으면 가는 피이기 때문에 먼저 나가 싸우면 안돼 절대로 절대 먼저 나가 싸우면 안돼 오케이 레벨업 이렇게 하고 너는 뒤로 빠져 아 이래도 얘가 거리가 안다네 이러면요 과감하게 아니야 이것도 약간 위험한 울프만 먼저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정성스럽게 한 마리씩 죽여준다 정성스럽게 한 마리씩 죽여준다 내가 페어리가 힐 해줄게 없잖아 애들을 안 남기니까 아 가소롭다 가소로워 어 어허 음 아 얘는 아까 좀 한 대 맞긴 했었죠 자 이렇게 되면 상태 이상 풀어줘야 돼요 됐어요 아 무섭구만 무서워 무섭구만 무서워 자 인프가 세기 때문에 인프 와장합니다 어 인프 세 30일 좋다 오 이거 야 레오나한테 갈빌이다 좋다 오 좋아 좋아요 좋아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와서 자 이 쓰레기 어 존나가 울프를 보냅니다 자리를 잡도록 하고요 다시 힐러는 더욱더 뒤쪽으로 아 카린이 있었네요 카린은 못 잡을 거예요 아마 됐어 아마 이번 스테이지 싹 돌면은 애들이 레벨업이 많이 돼 있어서 좀 여유가 있을 것 같네요 음 자 마시아가 상태 이상에 걸렸어요 자 리커버리로 마시아 힐 해주고 상태 이상 풀어주고 자 그리고 라이프는 자신이 힐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라이프는 좀 뒤로 빠지긴 해야겠다 오케이 회오리 제거 자 그리고 라인을 더 뒤로 뺍니다 잠깐만 이 하트 뭐죠 이거 누구 없는 거잖아 어 아 카린이었네 아 카린이 있었구나 아 카린이 있었구나 썬더 플레이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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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한 번만 더 합시다 엘류 xy216님 팔로우 고마워요 2초 38이 나와 무슨 데미지가 오오 오오 잠깐만 어어 아 누웠네 다 빡세다 다 빡세 자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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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리로와 그래서 둘다 어택을 그냥 싹 그냥 해버리구요 자 이렇게 어택을 해주고 어 브라이언 피보소 일단 브라이언 브라이언 힐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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